저희를 지켜라! 저희를 지켜라! 저희를 지켜라! 아하! 터벅! 터벅! 여긴 벗어놔야 합니다. 여긴 벗어놔야 합니다. 여긴 벗어놔야 합니다. 잠시만 기다리면 내금이 병사들이 지원을 할 것입니다. 오지 않을 것이다. 내게 날아둔 화살은 내 이녀로 죽인 그것과 같았다. 피해시 김정은이 중간에 농관을 불렸을 테지. 지금 가지고 있는 화살은 모두 다산. 하나설에 운 좋게 두려울 깬다면 열은 처치할 수 있을 것이다. 살수의 수가 좋게 서른은 넘을 것입니다. 잊었느냐. 활숨치 못지않게 검술도 빼어난 바다. 호기를 부리실 때가 아닙니다. 가까이 온 듯하고. 저하 도망치십시오. 제가 여기 넘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. 더 이상 날 위해 싸우지 말라. 명이다. 목숨을 걸고 저하를 지키는 것이 제 사명이옵니다. 더 이상 날 지키지 말라.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넌. 너만을 지켜라. 버스로서의 부탁이다. 저. 송구합니다.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불편하다 하실 것이니. 역시나 나. 아, 안 나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